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배신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. 행동 개시 행동 개시 행동 개시 행동 개시 행동 개시 아 제발 진짜 아 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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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달라지지 이러면 말이 달라지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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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아 너무 좋은데 퓨어 나이스 형 나이스 보여주냐? 죽으면 안돼 아니 형 오 야 넷이 지려는데 마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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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썰리고 네 나이스 못합니다 형님들 우리 바다형이랑 뭔가 사이로케 öl 리비야 리비란 말이야 리비야 리비야 리비는거 좋고요 맞다 좋고요 게임 내가 캐리 할건 아니지만 킬을 먹어야겠다 야 제발 아 키 플래시 할꺼 그랬나 아 쉬운데 아 죽여줘 제발 와 땅콩 뭐야 리포형 가자 느낌 오잖아 여기 펑타 치고 오케이 와 우열이네 펑타 펑타 마이크빌이 이야 파이팅할 필요도 없어 와 너무 무릎다 리포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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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뭐야 오와 만나 했네 너무 늦었다 repaired 아 으 chocolates 뭐 눅 그 o o 나이스 아 이리로 와요 진짜 이리와 이리로 와야지 아우야 외롭다 와아 탈살 죽는데 탈살이 아닌데 간지러 이리 바람말이야 와 이송실 오 약간 아니었어요 오 와다 아 아니 숨을 줄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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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깍이 일단 나이스 일단 나이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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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풍경 줘야겠다 이거